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렇게 제일 위에 이렇게 한 화면을 두고 여기에 한 화면을 두고 여기에 화면을 두고 그리고 여기에 동영상에 와 있죠 이렇게 화면을 꾸며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 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키네마스터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충분히 가능하죠 자 보세요 지금부터 그 작업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렇게 제일 위에 이렇게 한 화면을 두고 여기에 한 화면을 두고 여기에 화면을 두고 그리고 여기에 동영상에 와 있죠 이렇게 화면을 꾸며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 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키네마스터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충분히 가능하죠 자 보세요 삭제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약 쓴다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자를 쓰고 또 이거 지워버릴 수 있죠 이렇게 제 유튜브 제가 글씨가 이거 진통 찼네요 유튜브 다음에 계정 소개합니다 이렇게 이 글씨를 쓰면서 이렇게 여기에도 글씨를 쓰면서 설명을 하고 자기 얼굴을 이쪽에 넣고 여기에는 또 글자를 넣던지 뭐 사진을 넣던지 얼마 전에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에는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색깔을 이 색깔을 다 달리 합니다 이렇게 색깔을 그리고 글씨를 써 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 석송이라고 써볼게요 제 유튜브는 석송랜드이고 저는 석송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 가면서 글씨를 쓰면서 지우고 또 다시 또 글씨를 쓰고요 이렇게 화면을 바꿔서 이렇게 화면을 바꿔 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고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글을 쓰면서 죄송합니다 유튜브가 아니고 키네마스트에서 이렇게 글을 쓰면서 강의를 하면서 자기 얼굴을 보여주고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글을 써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기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지금 현재 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영상을 키네마스트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상 키네마스트에서 이렇게 화면을 한 화면 또 화면 여기에는 글씨를 설명을 하고 여기는 또 조그만한 아이콘을 넣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이게 움직여 움직이네요 여기는 또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넣고 그리고 설명을 이렇게 해 가면서 키네마스트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상 키네마스트에서 자신의 동영상을 얼굴 동영상을 올리고서 이렇게 글을 써 가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니까 바로 즉시 글을 쓰면서 즉시 쓰면서 보드에 글자를 쓰면서 글자 틀리나냐 글씨를 써 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글씨가 좀 신통차네요 안정적이 안 돼서 제가 이상 유튜브에 올리는 그 강좌를 이와 같이 자기 얼굴을 보여주고 이와 같이 글을 쓰면서 이 칠판에 이렇게 글을 쓰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키네마스트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키네마스트에서 할 수 있는 강의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